친구 여러분 안녕? 삐에르 요리사께서 새로운 시나몬 롤 요리법을 시도해 보고 싶은데 어떤 오븐펜을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신데요. 우리가 자에 대해서 배워서 요리사 아저씨를 도와드릴까요? 자에 대해서 배우려면 먼저 밝게 빛나는 물체들을 클릭하세요. 이 자는 인치로 측정을 합니다. 오븐펜이 몇 인치의 길이인지 보여주는 숫자를 클릭하면 돼요. 이제 길이를 재러 함께 가볼까요?